그래, 어떻게 해철이 좀 진정이 됐네 네 그리고 저 드릴 말씀 있습니다 저... 아버지 다시 김남준 집으로 돌려보내야겠습니다 아, 해철이 형을 김남준 집으로 다시 보낸다고? 너 지금 진심으로 하는 소리냐? 안 돼 어떻게 다시 만나는 우리 해철인데 거기가 어디라고 다시 보내? 네 말해보라, 노래 생각 없이 그냥 꺼낸 말은 아니지 않겠네 어머니 죽인 범인이 조엘하 관장이란거 아버지가 직접 밝히게 할겁니다 아니, 야, 이 해철이가 어디를게? 얼마 후에 오라미수관 21주년 기념 전시회가 열립니다 조 관장이 그곳에 아버지 스토리 그림을 걸려고 하는데 그 주제가 35년 전 오라가의 살인사건이랍니다 야, 뭐, 뭐이 어디래? 조엘하 관장은 그 그림을 통해 작은아버지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려 우리 집안의 도덕성을 끌어내리려는 거랍니다 범죄자 집안으로요 하지만 아버지가 진짜 그릴 스토리와의 결말은 진짜 범인인 조엘하 관장이 될겁니다 하... 나는 반대다, 응? 해철이가 그 그림을 그리려면 그 끔찍했던 사건 다시 떠올라야 할텐데 할머니, 큰아버지가 그 사건 그림 그리겠다고 하시는 거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미국 테러 현장을 그대로 그리신 것도 우연히 목격하게 된 끔찍한 기억을 벗어나려고 그랬던 거래요 그림으로써 그 악몽 떨쳐내버리려고요 하늘수 없디 해철이 하고 싶은데 다 하게 내버려 둬라 보내주라 안 돼요, 전 보낼 수 없어요 야, 그 집에는 고니의 의미가 있잖니 기카고, 조에라, 김남준이, 오하영이 이 세 모레배는 우리 오락그룹을 무너뜨리는 목적 달성하기 전까지는 최대로 해철이 함부로 대하지 못할게요 수호야 조관장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우리에게 치명타 입히려고 아버지 시켜 그릴 그림이 결국 자신이 범인임을 세상이 공표하게 되는 꼴일 테니까요 자기가 판 무덤에 자기 발로 걸어가게 될 겁니다